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다 부끄럽죠 어떡하냐 은정씨가 알았어요 본인이 곧 올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 이런 거 스페셜 할 줄 알았어요? 네 몰랐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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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랐다고 해야지 되게 굉장히 다 키덮이에요 다 키덮이에요? 저만 키덮인 거 아니거든요? 다 키덮이에요 보세요 보실래요? 저만 아이고 고기에요 아니요 언니 엄청 높네 나 이만해 아 뭐야 키 작은 사람 이해 좀 하세요 사이즈 때문이야 사이즈 다리 잡아서 그래 미안한데 다 했어 와 진짜 부끄럽다 아유 무방해라이 빨리 빨리 본이 언니 슬슬 찾을게요 본이 언니 뽀링 뽀링 우리 뽀링 어디 갔어? 뽀링 별명 누가 되어졌나지? 엔조가 되어졌나? 너무 귀엽지 않아요?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전 이름은 뽀링이라고 물어봤어요 뽀링 오나요? 뽀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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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잖아 우리 이렇게 앞에 인사은이 시작전에 새해 인사드리고 시작을 해볼까요 언니 완전 포스티치 같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im 글자 일시body 안녕하세요. 드림드팀입니다. 여러분이 원하던, 원하시던 한복을 저희가 입고 나왔어요. 어때요? 좋아요? 네! 안 좋은 것 같은데? 예뻐요! 좋아요? 네! 팔도를 이뤄서? 아, 알았어요. 그럼 저희도 새해 인사드려보겠습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아요. 너무 하세요. 축하할까요?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수원하려.